뭐 이제 곡도 끝나고 그냥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삭제된 팀입니다 원래는 진짜 개쩔고 완전 완벽한 그런 음악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만들던 도중에 갑자기 큐비트가 튕겨서 멘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게 되었는데 장르는 덥스텝 입니다 어 뭐 나름 신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만드는게 어렵죠 막 생각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게 막 유저분들은 플레이 하시고 끝내는 건데 작곡가들 만들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플레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좋죠 제가 이걸 과자를 상해서 사왔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근데 되게 텁텁해요 이거 물이랑 같이 막으러 가는데 뭐 이제 곡도 끝나고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 것도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고 참관자들 모두 권선하시고요 제공 많이 받으세요 이만 불러 가겠습니다 아우 텁텁해 아우 텁텁해